천태종 인천 황용사가 서구 한들구역에 4,8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로 신행 환경에 침해를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황용사는 인천시청 앞에서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 문제 해결, 황용사 조망권과 일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지 진철스님은 관계부처와 건설사가 주민 의견과 환경평가조차 무시한 채 사찰 앞에 4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용사 30m 앞에 40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불자들은 심각한 신행 환경 침해를 인천시민들은 힐링 공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